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민수기 4장의 내용을 함께 읽고 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에서 본격적인 출발의 나팔 소리는 바로 10장에서 울리게 됩니다. 즉 9장까지는 그 출발을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준비 과정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60만이 넘는 사람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막과 지금 함께 이동해야 한다.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이동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장에서는 이 1장의 인구조사 즉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개수하는 것에서 빠져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위치에 성막에서 봉사하며 이 진검다리의 역할을 했던 레인의 수를 조사했습니다. 이어 민수기 2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어떤 순서로 이동하는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진을 펼쳐야 했고 그렇게 머물러야 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4장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4장은 그러한 이동 가운데 성막을 어떻게 이동시키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일을 맡은 게르손, 고안, 무라리 자손들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 이 레인의 수를 생후 한 달이 넘었으면 모두 개수했던 것에 반해서 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인은 이 30세에서 50세로 이 군대에 입대할 만한 일꾼들의 수로 조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사람의 총수는 8580명이었습니다. 고아 자손은 이 엘라하살의 감독 아래에서 성소안의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이 거룩한 기구들을 다 덮어 포장하고 나면은 그제야 들어가서 옮기는 일을 이제 이 고아 자손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정해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일들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성마간의 거룩한 물건을 보거나 잘못 만져서 고아 자손이 죽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게루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이 이담 아래, 감독 아래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봉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4장의 내용이 지금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4장의 내용을 통해서 같은 이 레이 지파의 사람들, 레이인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역할과 아닌자들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하나님의 성망에서 봉사하는 역할로 이 구분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나 또 함부로 그 물건을 다룰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맡겨진 일이 저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막, 그 성막 가운데서 봉사하는 역할이 주어졌고 그 봉사를 감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저절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시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부르신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맡겨진 것도 주어진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이 은혜를 기억하고 힘입어서 말씀의 날마다 엎드리고 순종함으로 맡겨진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맡겨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러한 범호의 모든 성들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도 범호 달고나로 민숙이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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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